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장진석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내용은요. 얼마 남지 않은 논술 준비 시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실제적으로 합격권에 가능한 그런 답안을 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리고 대학별 특징 이런 것들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할게요. 일단 이 강의를 듣고 이 내용을 듣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은 원서 접수는 끝났을 거고 이미 주사위는 건져졌죠. 남은 시간을 잘 계산해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수능이라는 또 하나의 큰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논술만 집중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이제 균형있게 공부를 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 좀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반드시 지원한 대학의 일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일정에 따라 가지고 공부 계획을 정확히 좀 세워야 돼요. 지금 수능 전에 일단 성신여대가 이제 금방 시험이 있을 거고 이 대학들이 수능 전에 있는데 수능 전에 있는 대학들은 이 중에서는 연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사실 길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뭐 실입 때도 문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잡고 그 전에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면 되겠죠. 물론 연대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지는 않은 대학들이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준비를 하면 될 거예요. 자 가장 포인트는 매년 똑같은 현상이지만 이제 수능 직후에 있는 대학들 여기에 많은 대학들이 몰려있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죠. 가장 우리가 노려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다음 주에 있는 대학들은 이 다음 주에 있는 대학들은 어차피 수능 끝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일주일 공부한다고 그렇게 논술 실력이 갑자기 늘거나 뭐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학별 특징이나 이런 걸 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 직후에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수능 최저가 중요하고 수능 공부에 쫓기다 보니 신경을 잘 못 쓰죠. 그래서 경쟁률은 높은 대학들이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주까지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수능 전주라면 논술 시험복이 전주죠. 오히려 뒤로 갈수록 논술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논술을 놓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물론 이 중에 이제 서강대라든지 성대라든지 이렇게 난이도가 높고 상위권 대학들이야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 많지만은 중위권 정도의 대학들이라면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것도 좀 분산시켜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비교 우위를 좀 가져야겠죠. 당연히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수능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논술 공부라는 건 지금 이 내용을 보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계획 세우면 충분히 할 만큼의 시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판에 몰아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나눠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이쪽 대학들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물론 지금 공부해놓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서 대학들을 많이 썼을 거기 때문에 이 대학들은 잠깐 내비 두세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한번 역전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일단 계획은 수능 직후에 있는 대학들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각 대학에서 발표한 모의 논술과 최근 기출 적어도 한 2년치에서 많게는 3년치 정도 그 정도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논술의 흐름을 봐야 돼요. 대학들을 보면 연대를 제외하고 최근에 흐름이 크게 바뀐 대학들은 없습니다. 연대도 뭐 크게 보면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어찌 됐든 이런 모의 논술이라든지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모의 논술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특히 우리 고3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시험을 본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응시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실제 기출 문제보다 모의 논술이 쉽습니다. 이거는 약간 대학들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좀 쉽게 보이게 하려는 성향이 좀 있는 건데 그래 뭐 이 정도니까 한번 원서를 써봐 약간 이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모의 논술의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만 풀어보다 그것보다 훨씬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의 차이는 있지만 형식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모의 논술이 가장 중요하죠. 당해년도 모의 논술이 가장 중요하고 전년도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확인해야 되냐면 대학별로 문제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대학별로 문제 유형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논술에 출제되는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그 기본 원리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유형들이죠.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시간은 좀 없겠지만은 좀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라면 내 강의에 논리논술 1강의에 이 내용들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마다 요약형 문제를 하위권 중하위권 대학들은 요약형 문제를 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요약형 문제야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 요약할 게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구조 요약을 잘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실제적으로 점수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비교형 문제 같은 경우는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 연대 같은 경우는 가나다를 비교하는 3자 비교가 나오고 대부분 대학은 양자 비교가 출제가 됩니다. 4개 제시문이나 6개 제시문을 줘도 양자 비교해요. 6개 제시문 주면 3대 3으로 나누면 되고 8개를 주면 4대 4로 나누면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맨 먼저 비교형을 쓸 때는 공통점 써주고 비교 기준 써주고 차이점 쓰고 그 다음에 요약하는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비교 기준을 쓰고 차이점을 쓰면서 이제 차이점과 함께 같이 요약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락을 나눌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거는 비교형에서는 명확한 대립점이죠. 그냥 다른 거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상반된 차이 혹은 정도의 차이가 나와야지만 정확한 답이 되죠. 이건 뭐 내 기본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친구와 나를 비교할 때 저 친구는 수학을 잘하지만 나는 신발이 많아. 뭐 이런 식의 비교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한 대립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친구는 수학을 잘하지만 나는 수학을 못해. 혹은 저 친구는 수학을 잘하지만 나는 국어를 잘해. 이런 식으로 비교는 점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 원리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비교는 점을 찾지 못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 있는 문제 유형들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바로 비교 문제죠. 근데 모든 대학에서 출제가 됩니다. 비교 문제는. 그리고 대학별로 비교를 하는 포인트들이 조금 달라요. 키워드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제시문을 두 개만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대학들에서 어떻게 유형이 출제됐는지 그걸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평가형이라는 거는 보통 비판하시오나 옹호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들이죠. 평가형 문제가 주어질 때는 항상 기준이 주어집니다. 그냥 무턱대고 제시문 가를 평가하시오.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가를 바탕으로 나를 평가하시오. 혹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하시오. 가를 바탕으로 나를 옹호하시오. 가를 바탕으로 나를 비판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죠. 특히 이제 이 비판 문제가 대부분의 경우인데 이 비판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라면 정확한 또 논점의 차이를 찾아서 그 부분을 지적해 줘야겠죠. 자 이 부분은 3단 노법으로 푸는 문제예요. 역시 이것도 기본 강좌에 내가 설명을 써놨는데 웬만하면 평가형 문제는 꼭 두갈식으로 쓰세요. 이건 많은 대학 논술 가이드북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답부터 쓰라고. 그 답이 결론이에요. 결론. 뭐는 뭐가 잘못됐다. 뭐는 뭐가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 써주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제시문. 대전제가 되는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를 모하시오. 그러면 가가 기준이 되는 거죠. 가가 대전제 역할을 하는 거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나가 소전제가 돼요.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결론을 언급해서 두갈식 혹은 양갈식 답안을 작성하면 돼요. 자 학생들 중에 이게 좀 썰 푸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앞에다 장황하게 단순 요약해 놓고 뒤에 가서 답 쓰고 교수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대학 가이드북을 잘 보세요. 대부분 다 두갈식의 답안을 요구하니까 꼭 결론부터 앞에 쓰고 시작합시다. 답부터. 자 그리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건 또 많은 학생들이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라 그러면 굉장히 무게감을 느껴가지고 막 지구를 구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부담감을 갖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책 제시 유형이 제일 쉬워요. 대부분의 경우는 제시문 안에 답이 들어 있어요. 아주 간단한 추론 정도가 추가되는 정도지 완전히 새로운 창의적인 답안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건 여러분들 국어 문제에서 앞에 화상 문제에서도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주어진 상황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요약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 상황을 요약하는 건데 이게 단순 요약이 아니라 정확한 문제점을 뽑아서 요약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바로 해결책이 돼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내 원인 제거의 방법 즉 해결책의 방법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반론을 써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떻다 하는 예상 반론과 재발론의 구조로 논리를 더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죠. 역시 이것도 이제 많은 대학에서 그 내용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가이드북에 써있는 내용 중에 보면 본인의 주장이 반론에 취약하지 않은지 점검해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런 걸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예상되는 반론을 써주고 거기에 대한 재발론을 해서 내 논지를 더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한두 줄 정도 예상 결과를 써주면 돼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길게 쓸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기본 틀 단순 요약하지 말고 기본 틀에 맞춰 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러면 정말 열린 문제구나 해서 정말 자기 생각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자기 생각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들을 잘 보면 알겠지만 뭐뭐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 제시문들 주어진 조건들에 바탕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견해는 개똥철하게 돼버려요. 이것도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는 건 주어진 조건들에 대해서 한 입장을 선택해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일단 한 입장 선택해서 다른 입장 이거 거의 보일 거예요. 가의 입장에서 나를 비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혹은 제3의 견해를 도출할 수도 있어요. 절충이 아니라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흑마법 알죠. 내가 상대를 제압할 수는 있지만 잘못하다 내가 제압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제3의 견해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잘 모르겠다면 제3의 견해나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가장 간단한 자신의 견해는 한 입장 선택해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는 우리 앞에 얘기했던 평가하는 3단 노법도 쓰이고 예를 들면 다른 입장 비판할 때 3단 노법의 과정을 쓰겠죠. 그리고 한 입장과 다른 입장을 비교하는 과정도 들어갈 거고 거기에는 원인 제거하는 해결책 제시 또 예상반론이나 재반론의 구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혹은 사례를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문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례를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모든 논술 문제에서 이렇게 적합한 사례를 쓰면 좋은 건 줄 아는데 사례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안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답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례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소전제 즉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야 되는 경우에는 사례를 쓸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 유형에 따라 다르니까 무조건 사례로 칸 채우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논거라든지 논리를 충분하게 활용해서 이 내용을 써줘야겠죠. 사례 무조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모의 논술이나 최근 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수 개념어를 좀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이 개념어라는 거는 어차피 논술이라는 게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가장 흔하게 쓰는 개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배웠을 거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내가 논리논술 2, 3강좌에서 많이 내용을 정리를 했던 건데 굉장히 논술 문제에서 흔하게 나오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의 뛰어난 독해력과 추론역을 바탕으로 시험장에 가서 비교 문제 나왔을 때 추론역으로 딱 읽어내서 아 이건 이거야 이렇게 찾아내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해요. 이 암기라는 게 무슨 내용을 문장을 외우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의 암기죠. 그리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 풀듯이 예를 들면 비교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는 제일 쉬운 거예요. 여긴 뭐 쓰지 않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답안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예요. 순기능이냐 역기능 그런 것들은 쉽기 때문에 금방 파악할 수 있죠. 개념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개념적인 단어로 쓰이는 거는 절대성과 상대성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개인을 중시하냐 사회를 중시하냐 국가의 개입을 추구하느냐 그걸 반대하느냐 이런 것들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 있어요. 절대성, 상대성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의 개입 유무 이런 것들 그리고 특수성이냐 보편성이냐 굉장히 최근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 즉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것들 문화상대주의냐 문화 절대주의냐 이것도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그냥 암기를 하세요. 다른 내용들도 출제될 수 있지만 내가 동그라미 쳐 놓은 것들은 암기를 해놨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이렇게 혹시 이거 절대상대 아니야 개인사회 아니야 보편특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보면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싶으면 바로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어느 정도의 암기가 좀 필요해요.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가지고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항별로 이제 글자수가 대학마다 다르죠. 작게는 200자 250자를 쓰라는 문제도 있고 어쩔 때는 1200자 이렇게 쓰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학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대학들의 문항별 글자수 확인하세요. 글자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글자수라는 게 이제 당연히 시험시간 안에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서 써야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시험시간에 글 쓸 때 글자수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개요 단계부터 이미 글자수에 대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500자 정도 되는 문제라면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500자가 넘어가는 800자 1000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까지는 300자 써야지 이거까지는 200자 써야지 500자 써야지 이런 식의 배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요 단계 거기다 맞춰서 연습을 하세요. 많은 학생들이 특히 긴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 글을 쭉 써요. 예를 들면 1000자를 써야 되는 문제인데 한 800자에서 글이 끝나버리죠. 큰일 났죠. 그럼 이제 대부분 하는 방법이 이제 위에 걸 재준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이들 하잖아. 다시 말해. 다시 말해 해가지고 이제 또 요약을 해요. 그래도 안 참여 즉 이렇게 하고 재차 강조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글을 늘리는데 이건 누가 봐도 글을 늘린 게 티가 나죠.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뒤에다 붙이지 말고요. 예를 들면 긴글쓰기라면 분명히 이제 문항조건이 있을 거예요. 뭐하고 뭐하고 뭐하시고 이렇게 나온다면 대체로 요런 구성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한 300자 300자 400자 요 정도로 이제 내가 기본계율을 짰다면 맨 첫 부분에 뭔가 내용을 써야 되는데 한 200자에서 끝났다고 치세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여기다 쓰세요. 즉 해가지고 차라리 앞에 재주문 가해대에서 얘기했던 걸 재진수를 여기다 넣어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요 달라고 완결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안 끝났으면 한 50자 남았다 그러면 여기서 채우고 가세요. 다시 말해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쓰세요. 여기다. 그래서 뒤에다가 뭉쳐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개요 짤 때 짰던 그 내용들에다가 완결된 뒷부분의 내용들을 채워주라는 얘기죠. 그래야 구성상 딱 볼 때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답안의 모양도 예뻐야 돼요. 전체적인 멀리서 딱 봤을 때 달락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 요구 조건에 맞춰지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개요 단계에서 내가 이 내용은 몇 자 쓰겠다라는 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글자 수에 대한 감점은 대학별로 다 있어요. 크게 감점을 주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글자 수를 500자로 쓰라고 하는 이유는 500자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300자밖에 못 썼다라는 건 떨어져요. 왜냐하면 글자 수를 못 채워서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500자로 쓰라고 문제를 출제한 이유는 500자만큼의 쓸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내가 300자만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쓸 내용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글자 수를 못 채워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용이 빠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찾아야 돼요. 뭔가 이거밖에 안 보인다 싶으면 뭔가 더 찾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다 다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앞에 내용을 재진술한다든지 풀어서 쓴다든지 이런 걸로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떻게든 간에 분량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연습해야겠죠? 시험 시간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며칠날 시험 보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학별로 이제 짧게는 75분부터 90분, 100분, 120분 보통 대부분 대학들이 100분이고 120분 주는 대학들이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어느 정도 시간에 제시문 독해하고 개요 짜고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시간 배분에 대한 연습은 모의 논술로 충분히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수능 모의고사 푸는 것하고 똑같아요. 수능 모의고사 예를 들면 국어 문제 풀 때 내가 화장문까지는 몇 분에 풀고 뭐는 몇 분에 풀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딱 끝내고 넘어가야 돼요. 흔히 우리에게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논술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글쓰기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뒤에 답안을 다 완성을 못할 테니까 그럼 내가 평소에 글쓰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될 테니까 연습을 통해 가지고 시간 배분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대체로 추천은 5대5예요. 5대5. 120분 혹은 100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100분 시험이라면 50분 정도는 개우짜기나 독해를 하고 글쓰기는 50분 정도 하고 물론 글쓰기 속도가 느리다면 개우짜는 시간이 줄어들고 글쓰는 시간이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연습을 해서 자기 수준을 맞추세요. 또 하나는 내가 여러 번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시험장 가면 한 5분 지나면 글쓰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5분 10분 만에 되게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나 도와주는 친구들이니까 고맙다고 하고 논술 문제 그렇게 해서 답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1, 2, 3번 문제들이 혹은 1, 2번 문제가 출제가 됐을 경우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면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를 다 풀고 원고지에 옮겨 쓰세요. 1번 문제 달랑 써놓고 좀 이따 2번 봤더니 거기에 힌트가 들어있고 내가 1번 틀린 걸 알았다 그리고 이미 늦습니다. 문제들과는 힌트 있으니까 반드시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원고지에 옮겨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별 원고지 양식도 이제 좀 다양한데 원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원고지처럼 그런 걸 주는 대학도 있고 그냥 네모 칸으로 돼 있는 것만 빡빡한 네모 칸을 주는 대학들도 있어요. 이거는 대학별 홈페이지나 논술 가이드북 뒷부분에 붙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될 거고 지원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성대하고 이대는 원고지가 아니라 그냥 노트처럼 줄이 쳐져 있는 종이를 줍니다. 글자 수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이건 여기다 또 연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대학별 필기 도구 다릅니다. 대학별 필기 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야지만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정리를 해놨는데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 몇몇 대학들 그래요. 이제 가면 볼펜을 줄 거예요. 그 볼펜으로만 써야 돼요. 자기가 가져간 볼펜으로 썼을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볼펜 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평소에 연습을 좀 하세요. 볼펜 쓰기 대학은.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연필 쓰기가 가능하고 지우개도 쓸 수 있지만 볼펜만 쓰는 대학들 중에는 또 수정테이프나 수정액을 못 쓰게 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이 대학들 지원한 학생들은 원고지 교정법 알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교정하는 건지 그 규정대로 정리를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대학들은 볼펜 쓰기 대학들은 개요가 완벽하지 않으면 굉장히 답안이 지저분해져요. 개요 충분히 짜는 연습해야겠죠. 썼다 지울 수 없으니까. 당연히 시험 전부터 볼펜 쓰기 연습하세요. 볼펜 대학들은. 그리고 이거는 뭐 하나의 팁인데 연필 쓰는 대학들도 연필 쓰는 거 된다 그래도 본인이 볼펜 쓰기가 좀 괜찮고 글씨가 예쁘게 나오면 볼펜 쓰기 하는 것도 추천해요. 그게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물론 볼펜으로 써서 너무 날라갈 것 같으면 연필로 쓰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한번 참고하세요. 이 내용들은.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뭐 논술 잘 써서 붙는 시험 아니에요. 덜 못 쓰면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논술 다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내가 조금만 덜 틀리면 된다 생각하고 완벽한 답안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수능 공부와 균형 중요하다 그랬죠. 절대 논술을 올인하지 마세요. 입시의 끝은 수능이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최저 때문에 그런 건데 최저 없는 대학들만 쓴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정식까지 어떻게 가야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 하세요. 그리고 균형 맞추는 스케줄 짜야 될 거고 자 그리고 구체적인 논술 공부 계획 세우세요. 그러니까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적어도 한 30분 정도씩 다시 쓰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면 부담 없을 거예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수능 직후에 보는 대학들 그 대학들이라면 이렇게 잘 쪼개서 한다면 크게 부담되지 않을 테니까 확실하게 준비를 좀 해놓읍시다. 그리고 대학별 출제 경향이나 대학 발표 자료는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들을 보면 돼요. 당연히 잘 봐야겠죠. 자 그리고 시간이 빠듯하면 예시 답안 대학에서 발표한 예시 답안이든지 선생님들이 제공해 주는 예시 답안이 있을 거예요. 그걸 천천히 반복해서 필사하세요. 이런 작업이 필요한 학생들이 글쓰기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학생들이에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논술을 처음 해보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벗겨 쓰기 굉장히 도움됩니다. 천천히 벗겨 쓰세요. 천천히. 대신에 여러 번 벗겨 써야 되고 그러면서 아 이럴 때 이런 문장을 쓰는구나 이런 걸 익혀두면 됩니다. 답을 찾고 그런 거야 어차피 시험장 가서 해야 될 거고 그걸 답을 앞만 잘 찾아도 수학 문제 잘 풀어도 OMR 카드 마킹 못하면 떨어지잖아요. 틀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쓸 수 있어야 붙는 거기 때문에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시 답안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시간 배분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의 글쓰기 속도 확인해가지고 개요 짜는 시간과 글 쓰는 시간 정확하게 연습을 해놔야겠죠. 이것도 대학별로 좀 다르니까 글자 수가 좀 부담이 되는 학교들이라면 글 쓰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거예요. 글자 수 많이 오건 학교들 반면에 시간은 좀 여유가 있는데 글자 수가 좀 적은 학교들 예를 들면 중대 같은 학교가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또 개요 짜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대학별로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습하세요. 올해 발표된 모의 논술과 전년도 개출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미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딱 쓰려는 대학들만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긴 한데 예를 들면 대학을 최대 6개까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대학과 공부하다 보면 이 대학의 문제가 비슷하게 나오는 걸 알 거예요. 논술 문제 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돌고 돌기 때문에 주제들이 돌고 돌아요. 형식은 조금씩 달라져도 다른 대학 문제도 충분히 같이 공부한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시간 마무리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이죠. 정확하게 계획 잘 세우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수능 끝나고 나서 수능 전에 연대 같은 경우는 추석 특강으로 진행을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진행하는 메가스터디의 파이널 강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형광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대치러셀에 대치역에 있는 대치러셀에서 수능 이후에 진행을 하니까 그때 이제 형광으로 올 학생들은 형광으로 와서 수업 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강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들을 수 있으니까 첨삭 때문에 많은 학생들 고민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을 때 첨삭보다 더 중요한 건 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답과 내가 쓴 글을 비교를 해보고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예시다방 기준으로 공부를 해버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인강으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마무리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자 메가스터디의 장진석 선생이었습니다. Take your time so far 변경은 변경에 변경은 변경은 변경u 변경은 변경的 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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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이 변경은